추석 연휴 기간 광주지역의 교통량은 늘었지만 사고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9일 오전까지 광주지역 교통사고율은 하루 평균 15.7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16.8건 대비 1.1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광주지역 5대 범죄도 지난해 대비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광주지역 5대 범죄도 지난해 대비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